전해진 주요 소식 가운데 하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가 됐습니다. 당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바뀐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소장님.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 노동당은 이제 45년 10월에 창단이 돼서 66년까지는 위원장제로 갔습니다. 그다지 66년부터 총비서제가 도입돼서 김일성, 김정일 다 총비서로 불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12월에 갑자기 사망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넘겨받으면서 총비서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고, 그냥 제1비서라는 걸 신설해서 썼습니다. 그다지 5년 전인 2016년 5월에 제7차 당대회를 소집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총비서제를 바꿔서 위원장 제도, 창당 초기 모습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5년 만에 그걸 해보니까 별로 이게 리더십의 효율성도 없고, 또 이름에서도 이제 좀 올드한 맛이 나니까 이번에 총비서로 복귀한 건데, 이것은 뭐 그런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자기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일과 똑같은 당의 최고 용도자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역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 김정일과 이제 같은 반열에 오른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내외에 첨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대됐습니다만, 김정은 총비서로 이제부터는 호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자신의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한 가지 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동생이죠.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지위가 함께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기존 자리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이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데, 후보위원에서도 물러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안겨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은 반드시 14명의 정치국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치국 후보의원 명단에서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등이냐, 뭐이냐,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노동당, 지금 8차당 대회가 진행되면서, 참 있으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최고인민의 대의원이니까, 우리 국회의원과 같은, 또 최고인민회의가 연달아 열립니다. 거기서 아마 김여정에게 뭔가 국가직, 노동당 직위에서는 좀 밀렸지만, 국가직위에서 뭔가 새로운 무거운 권력을 주어서, 지금 뭐 사실상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 2인자의 지위를 보장해 주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측은 하는데, 그건 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할 일이지, 그때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도 아무 자리도 안 줬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김정은의 대리인이다, 모이다 해왔는데, 거기서 완전히 밀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노동당 당대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최고인민회의가 끝나봐야지 정확한 김여정의 직책 등등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강등됐다, 밀려났다라고 속단할 일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짚어주셨네요. 물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의 동생이고, 또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이번에 물러나더라도 계속해서 주요 요직 같은,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김여정도 이렇게 지금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옆에는 그럼 누가 더 바싹 다가갔는지, 주목할 만한 인물은 누구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서,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대미, 대남부부 인사들이 좀 약화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아마 가장 약진한 사람이 조용원 조직 지도부 일부부자인데,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박봉주 상무위원, 그러니까 노동당의 최고 정점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이 5명의 상무위원입니다. 이제 김정은, 최용해, 이번에 조용원, 또 박정아야죠, 총리가 들어가고, 이병철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들어가는데, 김덕훈 총리와, 여기서 이제 박봉주 전 총리를 밀어내고, 이 조용원이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상무위원 소열 5명 중에서, 이력, 최용해 상임위원장 다음으로 조용원 상무위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노동당 안에서도, 또 노동당이라고 불리는 조직 비서로 임명된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부르고, 또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김정은 위원장이 충복으로 보는 사람이 가지고, 조용원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약진한 면이, 이 사람은 1957년세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0대 초중반이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중용을 했고, 또 이제 지적하신 것 중에 또 특징적인 게 하나, 이제 군정지도부장,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인, 최부일 대장을 밀어내고, 항일 빨찌산 세대인 오진우 전 무력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드라마에서 많이 본 오진우 무력상의 아들인, 오일종이 이번에 정치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상당히 좀 의례적인 일이고, 그 회의 최선희 제1외무성 부상이 이번에 좀 밀려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난해 하노이, 아, 2019년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밀려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약 또 통전부장으로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북한의 노동당 국제비서, 과거 이제 황장협 비서가 했던 그 국제비서 자리가, 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였던 김형준이가 국제비서를 했는데, 이 사람을 밀어내고 이번에 중국 통인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이 이번에 국제비서로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북한이 당분간 미국과 바이든 행정부나 우리 대한민국과는 좀 고리를 두고, 그 밧줄은 일단 놓고 중국 밧줄을 탄탄히 틀어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인사 등등이 전해지고 난 뒤 바로 발빠르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보냈다라는 그 사실을 또 노동신문에서 크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향후 어떤 그 중국과의 관계에 더 힘을 쏟으려는 북한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인사다, 여기까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노동당 대회 등등 이 중요한 행사, 대회가 열릴 때마다 북한은 열병식을 거행하곤 하는데, 이 노동당 대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열병식 어떻게 진행될지가 상당히 관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인데, 이 노동당 대회 기념행사에 특별 손님들을 초청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주말쯤 해서 이 북한에서 심야 열병식이 열린 정황이 있다라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초청한 부분 등등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때는 연습이었을 거고, 앞으로 열병식이나 어떤 그 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중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열병식이 준비된 곳은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의 38로서에 다 촬영이 돼서, 김일성 광장에, 넓은 광장에 주민들 서백 명이 동원돼서, 결사옹이라는 글자까지 다 이렇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예행연습이었는지, 이미 했는지, 그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데, 아마 안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노동당 대회가 지금 폐막이 되면서 결정서가 채택돼야 이게 폐막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아마 열병식을 하되, 사이즈는 지난 노동당 창당 75주년, 10월 10일 때처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당대회를 말하자면 경축하는 정도 규모로 진행될 것이고, 그게 바로 지적하신 원로들, 당에서 이번에 세대교체가 대폭되다 보니까,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청해서 약간 위로잔치 비슷하게, 또는 신형 무기들 같은 걸 공개함으로써 노동당이 이렇게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정도에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예측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75주년 당대회 때보다는 규모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관건은 이번에 어떤 신형 무기를 열병시켜서 공개할까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총비서,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핵 잠수함, 이제 설계 끝났고 개발하겠다, 이렇게 천명까지 한 만큼, 전 세계에 좀 그런 위력을 과시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기 개발 능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 전문가들이 게임 체인조이라고, 말하자면 우리의 상대적인 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자 지적하시는 것, 핵 잠수함, 극초음성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가 F-35, 말하자면 우리 스텔스기가 작년에 한 10석대 들어왔고, 올해까지 한 30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체가 한 40대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북한은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손재 공격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만든다, 극초음성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좀 하나의 종이장에, 페이퍼에 적어진 내용을 읽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핵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승용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미사일을 만들고, 물론 북한은 ICBM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북한이 대한민국도 못 가진 핵 잠수함을 만든다, 이것은 조금은 과장된 북한의 허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